자 갑니다. 근수축 문제입니다.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었던 고유형 비슷합니다. 절단면의 변화 그리고 이 유형이 하나 더 붙어있죠. T1, T2 수축 이완했을 때 그 길이 계산 간단하게 해주는 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작년 수능보다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답률 53% 지금 메가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곧잘 풀어낸 것 같아요. 곧바로 갑니다. ㄱ, i반, ㄴ, ㄷ반, ㄷ은 h대의 전체가 되고요. 두 시점 T1과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L1, L2, L3 그게 각각 어딘지 찾으면 됩니다. 그거를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ABC가 ㄱ, ㄴ, ㄷ 순수 없이 이거 ABC 찾아야 돼. 그리고 T1, T2일 때 각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일부를 줍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작가를 하자고 Z1에서부터 Z2 방향으로 L1, L2, L3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Z1을 고정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수축과 이완일 때 어떤 절단면이 보이는지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그냥 아이대가 아이대로 보여. 이런 부분은 이 이완일 때 아이대인데 쭉 들어오게 되면 겹친 부분이 될 거다 이거지. 이런 부분은 겹친 부분이 겹친 부분. 이런 부분은 h대가 h대. 유일하게 얘만 뭔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해야 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ㄴ이 있는데 얘는 겹친 부분이다. 이걸 확정해서 줬어요. 중요한 게 얘야. 얘만 유일하게 B와 C로 변하지. 그러면 이 놈이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L2였어요. 겹친 부분이랑 아이대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가. 됐지? 여기서 살짝 귀류로 보면 만약에 얘를 아이대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 둘이 같거든? 그럼 여기도 아이대야. 그리고 하나가 아이대면 여기는 겹친 부분이 될 거 아니야? L2가 겹친 아이들이 되는데 L3가 아이랑 겹치.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건 모순이에요.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 C가 겹친 부분이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B가 아이대가 되는 거야. 여기는 같은 겹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T2가 수축이 되는 거고 T1이 이완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L2는 벌써 나왔죠? 그리고 이 L3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됩니다. 겹친 부분, 겹친 부분. 그리고 동그라미 A는 나머지 B, C가 I랑 겹으로 되니까 H대가 되는 거야. 여기도 H가 될 거고 L1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없어. 지워버리겠습니다. 됐죠? 이걸 먼저 잡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T1, T2의 길이를 한 번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1과 T2. 지금 뭘 줬느냐 그러면 A의 길이를 4D라고 줍니다. A, 이게 H대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다음에 B와 C 이렇게 되는데 B라고 하는 게 I반이고요. 정확하게는. C가 겹친 부분 반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X의 길이가 14D 이렇게 준 거야. 여기가 4D. 여기는 L이라고 이렇게 줬고. 이거 L. 됐죠? T1, T2일 때 B의 길이는 각각 2D와 3D 중에 하나 그랬는데 T1이 저기서 갖고 오면 이완이고 얘가 수축이지. 됐지? I대는 이완일 때 더 길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3D, 여기가 2D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가져오게 되면. 그래서 이 변화량 X는 D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D가 될 거고. 얘는 이게 12D일 거야. L은. 그거 나옵니다. 됐죠? 또 하나.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14D라고 그랬어. 이 T1 상황에서. 디귿이 이게 4D야. 그럼 이게 5D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5D. 그렇지? 이거 길이들은. 기역, 니은, 합이. 이것들이잖아. 그래서 5D 되는 거니까. 여기가 2D. 여기는 반대로 3D 그러면 끝납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B는 이게 저기 I반이니까 기역. 맞고요. T2일 때 H대의 길이는 T2일 때 H대가 2D거든요. T1일 때 니은. T1일 때 니은이라고 하는 게 여기거든요. 이게 2D. 둘은 같아요. 두 배 틀렸습니다. 디귿.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5분의 2L. L이 12D죠. 그럼 이건 5분의 24가 되거든요. 24D 자. T2 상황이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T2 상황. 그럼 뭐만 바꾸면 되느냐. 여기가 2D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 2D. 됐어? 근데 5분의 24라고 하는 것은 4보다 크고 4D보다 5D보다는 작잖아요. 4D와 5D 사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D, 2D이기 때문에 5D야. 알겠어? 그래서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어디. 그래서 이 니은에 걸려요. 니은에. C. 니은. 그 지점으로 딱 걸칩니다. D귿 맞아요. 정답이 기역과 디귿. 5번이 되겠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2번 문제로 2번 문제로 2번 문제로 감사합니다.